5.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지엘리와 지엘리 쿠페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지엘리 352 사메틱과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지엘리 352 사메틱 쿠페를 29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더 뉴 지엘리 352 사메틱과 더 뉴 지엘리 352 사메틱 쿠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3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전기 주행거리와 배터리 효율성을 자랑한다 두 모델의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은 최대 출력 211ps 최대 토크 35.7kg M를 발휘하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최고 출력 100kW 최대 토크 44.9kg M를 발휘하는 새로운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탁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전기모터에 맞춰 설계된 하이브리드 전용의 교재 트라닉 자동 변속기는 전기모터와 변속기 사이에 위치한 토크 컨버터를 통해 원활한 기어 변속과 향상된 에너지의 효율을 제공한다 또한 31.2kWh의 넉넉한 배터리 용량으로 전기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국내 기준 최대 66km, WL-PT 기준 96km에 달해 불편함 없는 전기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더 뉴지 엘리 352사매틱과 더 뉴지 엘리 352사매틱 쿠페는 컴포트, 컴포트, 에코, 이코, 오프로드, 아프로드, 모드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모드인 배터리 레벨, 배터리 레벨, 과정기, 일렉트릭, 구동 모드가 제공돼 보다 효율적인 주행을 돕는다 배터리 레벨은 전기 절약 모드와 같이 작동하며 전기모터만을 사용하는 주행 환경에 대비해 전기모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가솔린 엔진만으로 주행하며 배터리의 충절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킵니다 전기모드는 전기주행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준다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만으로 주행하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전기모터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될 때만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다 에너지 회생 수준은 스티어링 휠의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디오토, 디오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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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등 5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더 뮤지엘리 352 사메틱과 더 뮤지엘리 352 사메틱 쿠페에는 댐핑 조절 시스템, 에즈, 이 포함된 에어메틱 패키지, 에어메틱 패키지, 다 탑재된 오면 상황, 차량 속도 및 타중에 따라 서스펜션을 지능적으로 조절한다 불규칙한 노면을 달릴 때에는 각 틀을 개별적으로 통제에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을 보장하는 한편, 고속 주행 시에는 셀프 레벨링을 통해 차체의 레벨을 낮추어 안정적인 핸들링과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한다 더 뮤지엘리 352 사메틱는 올로드와 오프로드를 아우르는 모던 럭셔리의 진수라는 더 뮤지엘리의 디자인 메시지를 보스란히 보여준다 긴 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으로 이루어진 차체의 비율은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스타일리시함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기본으로 적용된 파노라믹 썰루프와 20인치 오스포크 경량 알로유 휠은 더 뮤지엘리 352사 매틱 일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더 뮤지엘리 352사 매틱 쿠페의 디자인은 오프로드 차량의 역동성과 쿠페 감성을 자극하는 스포티함과 우아함의 조화를 이룬다 AMG 라인이 기본으로 적용돼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싱글 루브르를 장착했으며 유광 크롬이 언더가드로 SUV 특성을 강조한다 또한 C필러 하단에 돌출된 근육질 표면은 더 뮤지엘리 쿠페의 특유의 강력한 외관을 완성해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더 뮤지엘리 352사 매틱과 더 뮤지엘리 352사 매틱 쿠페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비롯한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한다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는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는 액티브 속도 제한 어시스트와 맵 데이터 기반으로 곡선 구간, 톨게이트, 원형 교차로 등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경로 기반 속도 조절 기능이 추가돼 편안함과 안전성이 향상됐다 또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기능은 기존 30초였던 재출발 시간이 최대 60초까지 연장됐다 이외에도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하차 경고 어시스트 등이 포함됐다 운전자는 주행 중 메르세데스 벤치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벅스를 통해 차량이 충전 상태, 에너지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능형 음성 인식, 터치 스크린, 터치 패드 또는 스티어링 휠 컨트롤 패널을 이용해 시스템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유지엘리 352 사메틱과 더 유지엘리 352 사메틱 쿠페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량과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프리미엄 앱 서비스 메르세데스 미커넥트 콘서트홀과 유사한 음향 환경을 조성해주는 부메스터 상표 기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키레스 고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 시스템,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 등 다양한 편의 사양들을 갖췄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객이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운용할 수 있도록 더 유지엘리 352 사메틱과 더 유지엘리 352 사메틱 쿠페에 탑재된 고전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최대 8년 16만 킬로미터 선돌의 기준의 무상 보증을 지원한다 더 유 메르세데스 벤츠 지엘리 352 사메틱과 더 유 메르세데스 벤츠 지엘리 352 사메틱 쿠페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각각 1억 1460만원, 1억 1760만원 더 유 메르세데스 벤츠 지엘리 352 사메틱 쿠페